손넉씨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나는 예쁜 요자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저 안 예쁜데 어떻게 나가 전 춤이라도 춘한 생각할까요? 네 춤추지 마세요 더 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는 안 하세요 그분도 아주 비용한 소리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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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